상태 표시줄에서 워크시트의 보기 상태를 기본 보기,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중에서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워크시트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표시줄 바로 여기를 나타내는데 이게 상태 표시줄이에요 이 상태 표시줄에서 지금 바로 이 부분 기본,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렇게 세 가지 상태를 지원이 돼요 여기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를 뜻하는 거고 기본, 페이지 레이아웃,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됐네요 상태 표시줄에는 확대, 축소, 슬라이더가 기본적으로 표시된다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확대, 축소, 슬라이드 기본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이 퍼센트가 잠시 후에 나오지만 10%에서 400%까지 확대가 돼요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숫자적인 개념도 10%에서 400% 알아두시고 상태 표시줄은 말 그대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줄이기 때문에 현재 작업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곳이다 맞아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또 이 부분인데요 엑셀의 현재 상태를 표시하며 상태 표시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 영역에 대한 평균, 개수, 합계 등의 옵션을 선택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옵션이라는 건 OPDION 무슨 뜻이에요? 선택사항이라는 뜻이거든요 옵션을 선택해서 다양한 계산 결과를 표시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평균, 개수, 합계 이거 외에도요 보세요 상태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평균, 합계, 그리고 개수 이거 외에도 조심하실 거는 숫자의 셀 수 숫자 셀 수 그럼 뭐 조심하셔야 돼요? 숫자 셀 수는 되지만 문자 셀 수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뻥을 치는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평균, 합계 합계 평균은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개수, 그 다음에 숫자의 셀 수 최소값, 최대값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지에서 언급 잘합니다 확대, 축소 컨트롤을 이용하면 10%에서 400% 범위 내에서 문서를 쉽게 확대, 축소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숫자적인 개념 10%에서 400%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이 부분 기본적으로 상태 표시줄 왼쪽에는 왼쪽에는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있다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매크로 기록 아이콘 아이콘이 있는 거고 매크로 기록 중에는 매크로 기록을 명령을 실행했을 때 기록 중에는 기록이니까 기록 중지 아이콘으로 변경돼요 얘가 기록 중지 아이콘으로 변경이 됩니다 볼까요? 개발도구에서 코드 그룹에 오게 되면 매크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매크로 기록을 눌러요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2 이렇게 주기로 하고 확인을 누르는 순간 지금 매크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기록 중지 아이콘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 또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기록 중지 여기를 보고도 알 수 있는 거고 여기를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기록 중지가 된다라는 거죠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동 계산 첫 번째로 선택한 영역 중에서 숫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개수를 뜻해요 그 다음에 그 외 합계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직접 살펴볼까요? A1셀의 10 숫자 그 다음에 A2의 이기적 문자 A3의 30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범위 설정 선택한 영역 그래 놓고 상태 표시줄 쪽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지금 평균은 20이에요 숫자 10, 숫자 30의 평균 20이고 개수는요 3개입니다 입력된 데이터의 개수 10 이기적 30 개수 3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숫자 데이터의 개수 숫자는 10하고 32개잖아요 그러니까 2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죠 뭐예요? 지금 숫자 데이터는 10, 32개, 2 개수는요 3이에요 그러면 문자 데이터의 개수 1 이기적이 문자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걔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자 데이터의 개수는 지원되지 않아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개수는 지원이 되지만 그리고 최소값은 10 최대값 30 당연히 10이 제일 작고 30이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 합계는 당연히 10 더하기 30 4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는 뭘 뜻한다? 이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외 합계 평균 최소값 최대값 됐네요 그리고 이번에 바로 이제 이 부분 설정한 확대 축소 배율은 축소 확대 10%에서 400 기억나시죠? 통합 문서의 모든 시트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 시트에만 적용되더라 라는 거 확대 축소 배율은 현재 시트에만 적용된다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되겠죠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면의 확대 축소는 단지 화면에서 화면에서 보이는 상태만을 확대 축소하는 것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인쇄시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화면에 확대 축소는 말 그대로 화면에 확대 축소지 인쇄시 적용되지 않는다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이런 거 시험지에서 맞다뜨리다 잘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의 휠 단추 이 스크롤을 위로 올리면은 화면이 확대되고 아래로 내리면은 화면이 축소되요 이거 컨트롤 키 시험을 떠나서라도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무슨 키? 컨트롤 키 상태의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셀의 특정 범위에 대한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셀의 특정 범위에 대한 이름을 정의하는 것은 이름 상자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태의 표시줄이라고 그러면 틀린 거죠 이름 상자에서 셀의 특정 범위에 대한 이름을 정의한다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상태의 표시줄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을 모아서 간단히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할 수도 있다 상태 표시줄이 아니고 어디에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을 모아서 간단히 추가하거나 선택하면 되는 거죠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 얘는 맞아요 이 표현은요 리본 메뉴 아래에 표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태 표시줄이 아니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다 라는 거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에서 가능하다라는 거고 상태 표시줄 사용자 지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동 계산인데 선택한 영역 중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 문자 데이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가 직접 살펴봤잖아요 문자 데이터는 안 된다 그래서 문자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수는 자동 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워크는 WORK 그죠? WORK 무슨 뜻이에요? 작업이잖아요 작업 그 다음에 시트는요 SHED 시트라는 게 무슨 뜻이 있어요? 서류 그죠? 종이 이런 뜻이 있잖아요 작업지를 뜻하는 거예요 워크시트 작업지 굳이 번역을 하자면 워크시트 가겠습니다 여러 개의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하게 되면 제목 표시줄의 파일명 뒤에 그룹이 표시가 된다 뭐냐면 지금 시트1 시트2 시트3 시트4 이렇게 있잖아요 시트2를 선택하고 시트4를 선택할 때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연속 쪽으로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연속 쪽으로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비연속 쪽으로 선택이 되거든요 자우지간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선택했다 그랬을 때 제목 표시줄에 바로 이제 여기 제목 표시줄이 여기인데 여기인데 제목 표시줄에 파일명 뒤에 그룹이 표시가 된다 여기 그룹이라고 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룹이 표시가 된다 바로 이거고 언제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선택했을 때 비연속 쪽이든 연속 쪽이든 바로 그 얘기고 선택한 시트의 왼쪽에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려면 Shift 플러스 F11을 누른다 새로운 워크시트를 삽입하는 바로가기 키가 Shift 플러스 F11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선택된 시트의 왼쪽에다가 바로 그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트 3이 선택되어 있잖아요 이랬을 때 Shift 플러스 F11을 누르게 되면 시트 3 앞에 추가가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키보드 상에서 Shift 플러스 F11을 눌렀습니다 어떻게 돼요 지금 방금 전에 3이 선택되어 있었는데 3 앞에 시트 5가 삽입이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려면 Shift 플러스 F11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새 시트 단추가 있거든요 얘를 누르게 되면 뒤에 새로운 시트가 들어가요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동일한 통합 문서 내에서 동일한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를 복사하게 되면 원래의 시트 이름에 일련번호 형식이 추가돼서 시트 이름이 만들어진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시트 1이잖아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트랙을 하게 되면 복사가 되거든요 컨트롤 해시 카피 해시 그렇게 알아 두시면 돼요 지금 시트 이름에 일련번호 바로 이거예요 시트 1 시트 1에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바로 그겁니다 또 갈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번에는 3 4 이렇게 일련번호가 추가가 돼서 시트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검토 탭의 보호 그룹에 가게 되면 시트 보호가 있거든요 이 시트 보호를 설정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시트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의 선택만 가능합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트를 보호할 때 기본적으로 셀의 선택만 가능한데 특정한 셀 특정한 셀의 내용만 수정 결론적으로 이제 특정한 셀만 입력 가능하도록 또는 내용만 수정 가능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해당 셀의 셀 서식 셀 서식의 바로 가기 기능은 또 뭐예요 컨트롤 플러스 1번 이것도 아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컨트롤 플러스 1번 셀 서식 바로 가기 기능 남기해 두셔야 되고 컨트롤 플러스 1번 매우 중요하니까 이제 1번을 좋잖아요 셀 서식에서 잠금 설정을 뭐 해야 된다 해제해야 돼요 그러면 시트가 보호되어 있더라도 특정 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 특정 셀에서 입력이 가능해요 셀 서식에서 잠금 설정을 해제 잠금을 해제하니까 당연히 수정 입력이 되는 거죠 시트가 보호되어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범위 편집 허용을 이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어떤 특정 범위에서의 편집을 뭐 하겠다 허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얘를 이용하게 되면 보호된 워크시트에서 특정 사용자가 범위를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 의미 그대로 있잖아요 범위 편집 허용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탭에 오게 되면 보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트 보호를 누르게 되면 시트 보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시트 보호 해제 암호 주지 않기로 하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잠긴 셀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 바로 이제 이 부분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 이 두 가지는 지금 허용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눌렀어요 그리고 지금 A1셀의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제가 키보드에서 입력을 했어요 뭐라고 떠요 변경하려는 셀 또는 차트가 보호된 시트에 있다 변경하려면 시트의 보호를 해제하라 암호를 입력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떠요 현재 무슨 상태 시트가 보호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시트 보호 해제라고 되어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트 보호 해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트 보호할 때 특정 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입력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예를 들어서 A1셀의 데이터를 입력 하게끔 하고 싶어요 다른 데는 다 막아버리고 지금은 다 입력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시트 보호를 할 건데 시트 보호하면서 A1만 입력할 수 있게끔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수정 가능하도록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1번 셀 서식 기억나시죠 우리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 들어가서 셀 서식 대화 상자의 보호에 가게 되면 잠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잠금 설정을 모아라 해제하라 라고 되어있잖아요 잠금을 해제하는 거예요 확인 그럼 A1셀은 잠금을 해제했어요 그리고 시트 보호를 누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지금 A1셀은 데이터가 입력이 돼요 그죠 다른 데는요 지금 B3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제가 키보드를 누르니까 어떻게 떠요 안된다 라고 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트 보호 시 시트 보호 시 특정 셀의 내용만 수정 가능하도록 또는 특정 셀의 셀만 데이터가 입력 가능하도록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셀서식의 잠금 설정을 뭐한다 해제한다라는 거 이거는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차트 시트의 경우 차트 내용만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도 있다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셀서식 셀서식 대화상자의 보호 탭에서 잠금이 해제된 셀 잠금이 해제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셀은 보호되지 않는 거죠 맞는 거고 시트 보호 설정 시 암호 설정은 필수가 아닙니다 이미 한번 우리가 봤었죠 필수가 아니에요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트가 보호된 보호가 설정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수정 또는 입력하려고 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다 라는 거죠 자주 출제되는 오답 가겠습니다 마지막 작업이 시트 삭제인 경우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실행 취소 컨트롤 플러스 Z 명령을 클릭해서 되살릴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틀린 거죠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삭제한 시트는 실행 취소 명령으로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시트 삭제는 취소 명령으로 실행 취소 명령으로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되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을 떠나서라도 그 다음 통합문서 보호를 설정하게 되면 통합문서 보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된 차트라든가 도형 등의 그래픽 개체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통합문서 보호기 때문에 차트라든가 도형 그래픽 개체 변경 이동 복사 다 가능합니다 시트 보호가 아니고 통합문서 보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통합문서 보호를 하게 되면 차트라든가 도형이라든가 그래픽 개체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뻥을 쳐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